한국국토정보공사 어유 잘하고 싶습니다 여기 옆으로 부러왔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 처음부터 비밀 노래방에서 맨날 부른다 아 진짜요? 진짜요? 여기도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이제 쯤에 멋있어요 멋있어 영희성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기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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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stand 김기태 고. 족 이수 신 Uma 이수 예희키 인사했지? 예희키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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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현 씨 안녕 안녕 재밌어! 저희 엄마가 누워가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아닌 모양이 곳에 있는지 아이고 그렇고覺得 여기서 갔다 보니 좀 자세 좀 포즈 좀 취해주세요 포즈 사진 찍게 고생하고 Best의 전쟁 안녕하세요 하트 좀 보내주시고 다들 사진 찍고 하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잘 안 나오셨나봐요 잘 나왔어요 원래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주인공 원래 마지막 오늘 부르는 곡 너무 재밌으셨죠? 네 못 봤어요 제가 오늘 1부 봤다 1부 봤다 거의 반반이시죠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얼른 빨리 방송에 나와서 못보실 분들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만 이제 피곤하시니까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 안녕 잘 가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보고 있어요 라이브로 모로코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모로코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우리집 모로코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인사님 라이브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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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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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밝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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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 안녕 잘 가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슈셋 찾으러 도기 갔는데요 한국 발전 열어드려 열어드리지 않게 lil 인트로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데 그 남편과 히히 멘토 손 아..나오네요 아..평물 아하하하 그냥 가자 조심히 가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